들림 요 삼촌이 더 Fit 해 주는데 왜 삼촌 안 좋아해? 오바업 oops 자 자 지화 왜왜왜 자 안녕 안녕 왜 지화 야 왜 아니 더부바도 해주는데 왜 삼촌 안 좋아해? 범 AT all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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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? 자! 자! 으악! 오! 아! 차이점 차이점 왜왜왜왜 춤춰 춤춰 시작 해봐 지금 해봐 야 과장님은 애기가 재롱을 펴야 되는데 얘 앉아서 조정하면서 우리가 재롱 키는 것 같아 지금 안돼 얘들 일로 가서 해봐 가봐 저기 가서 해봐 가져와? 가져오래 계속해 계속해 오빠 엄마 안찾게 계속해 계속해 계속하래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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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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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 괜찮아 욕 오 남의 왼 기호야 조금만 쉴까? 어? 배 아파? 조금만 쉬자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아니 얘가 힘이 세. 내려 내려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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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안 좋아. 어? 기호야. 야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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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애기가 누구를 싸워볼까? 어? 야.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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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자식. 야 이 자식아. 어. 이 자식. 너희놈. 너희놈. 야. 으아. 으아. 어. 너 좀 그렇다. 우리 친구 너무 많은거 아니야? 맛있다 그지? 응 내가 줄게 지효야 어린이집에 지효야 어린이집에 여자친구 있어? 너 여자친구 있어? 그만 지효 그만 끊어 깨물어 지효야 깨물어 깨물어 여자친구 언니 없니? 여자친구 엄마 아 맞네 다 엄마를 흘려면 안되는구나 아니 애 먹으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네 얘가 눈을 쐴 수가 없어 묻었어 묻었어? 닦아주네 어떡해 어떡해 쉴 틈이 없는데? 조금만 쉬고 일로와 지효야 한 조금만 자자 지효 넘어져 일로와 탈거야 지효 미끄럼틀 일로와 같이 가야돼? 이거? 형을 같이 탈까? 도망가 도망가 지효 그렇게 탈거야? 도망가 너 사차 지효가 나랑 노는거 싫어해 아 나 저기있을래 지효가 왜 나랑 노는거 싫어하지? 아 지우가 나랑 노는 거 왜 싫어하냐고 아 진짜 아 한명만 잘 놀아주면 되는 것 같아 둘이 같이 놀면 체력이 두배로 소문되잖아 한명이 놀아주면 되는 것 같아 잡아 이거 삼촌이 어부바드 해주는데 왜 삼촌 안좋아해 아 이게 너만 좋아해 나 같이 놀고 싶은데 아 진짜 악당인 걸 아나 보지 슬퍼하고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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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아와의 증명이다 벗어나려는 의자와 식기전 의자 누가 이길 것인가 어 더 잘라내는 의자 바뀌었어요 재미를 느꼈어요 도망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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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쳤어요 슬퍼하고 있잖아 슬퍼하고 있잖아 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다 못 꼈지 뽀뽀뽀 아 냄새 디지 방구 이건 흥믑 엄마가 오러 가자 이리와 엄마다! 엄마가 오러 가자 저기 잘 놀았지? 사람 좀 드리려? 엄마야, 먹었어? 밥 먹는 것도 웃기더라 밥 먹었어? 내가 씹고 바로 뱉더라 나도 networks, 배부르면 바이바이 누구 뽀뽀해줄 거야 삼촌 한 명 뽀뽀해줘 누구 뽀뽀해줄 거야 아아 바이바이 안녕 디디가 한 번 가돌아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